응 거기서 뭐해? 밥은 다 먹었고. 물 줘? 물도 아니야? 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? 밥도 다 먹었는데? 응? 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? 꼬몽아 왜 거기서 쳐다보고 있어요? 뭐해 꼬몽이? 뭐 기다려 꼬몽이 거기서 꼬몽아 응? 우리 꼬몽이 뭐 기다려요? 거기 뭐가 있어? 왜? 밥 다 먹었는데 뭘 기다려 아빠 기다려 꼬몽이? 아빠 주무시잖아 지금 꼬몽아 거기서 뭐 기다려? 응 알았어 형아야 엄마 갈게 엄마 형아한테 가 있어야 되는데? 넌 어디 갈 거야? 그 방에 들어갈 거야? 방에 들어가서 자야 돼? 꼬몽이 어디가? 어디가 꼬몽이? 응? 너가 잘 거야? 들어가서 잘 거야 꼬몽이? 잘 시간이야 꼬몽이는? 11시 반밖에 안 되는데 뭘 들어가서 자 왜 엄마를 원망하는 눈이? 들어가 잘 거야 꼬몽이는? 들어가서 잘 거야? 거기 너 자는 방이야? 니가? 응? 왜 아빠 보고 있어 시위에 이리 와 이리 와 왜 아빠 오래 아빠 옆에 있어 아빠 옆에 있으래 꼬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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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오래 해 꼬몽아 아직 안 잔다고 이리 오라고 안 잘 거야 아빠 버티고 있어 여기서 거기 기다려면 거기 기다려면 아니 지금 안 자 아빠 안 잔대 지금 어 먼저 들어가서 자 너 들어가서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자고 있어 응? 어이 들어가서 자 거기서 버티게 하지 말고 아빠 안 자 아빠 안 잔대 지금 먼저 자 먼저 자 굉장히 원망하는 얼굴이야 지금 잠잘 시간이 됐는데 왜 앉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끝 이리 와 구멍이 들어갈 거야? 들어가 자 방에 들어갈 거야? 아 방에 들어갈 거야 잔데? 아이고 바보 잘 거야? 아 아 아